내가 말빨이 딸리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가기 싫은 자리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는 자리. 내가 갈 때 쓰는 방법. 은금 왕자를 갖다 쓰는 거야. 일반, 아니 잠깐만. 테크 청약 부분하고 그거를 인정하면서 하는 것보다 신병 구속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글자를 가지고 내가 부적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믿겠어?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 너무너무 간단해. 딱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내 마음.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그리고 믿음. 이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게 준비물이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오른손 손가락이 펜이 되는 거야. 왼손 손바닥이 종이가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글씨를 쓰는 거야. 내가 말빨이 딸리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가기 싫은 자리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는 자리. 갈 때 쓰는 방법. 임금 왕자를 갖다 쓰는 거야. 임금 왕자를 갖다 쓰는 거야. 임금 왕자를 갖다 쓰는 거야. 임금 왕자를 달아iencesemon. 와 locked fuera 하지 contrary지. 임금 왕자를 둬 내. questioner 카드가 50000p. 임금 왕자가 разгон하면 돼. 임금 왕자는 시카 khôngaff Sweden. 임금 왕자. 임금 왕자는 wäre 끝. 임금 오리는 같은好吧. 임금 왕자가 popeettyappelle hated Sandy nabil personnes. 임금 왕자가て 단순히 대우고. 임금 왕자에서 Method를ety, 아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